살며시 사라져도 졸래가 이 길에 서 있는 이유는 스르르 이미해진 어제처럼 뿌옇게 흩어지지 않고 노래 부르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도 식은 찻잔에 따라 무심한 입술로 삼켜버리는 내게 뭐랄까 무얼 노래하고 싶은 걸까 무얼 듣고 싶은 걸까 물음표를 그리기 전 이미 지루해진 건 뭐랄까 무얼 노래하고 싶은 걸까 무얼 듣고 싶은 걸까 그럴듯한 마침표도 없는 걸 알면서도 뭐랄까 뭘 노래하고 싶은 걸까 멀어져서 아쉬운 것도 선명해서 지우고 싶은 것도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도 아니란 걸 알면서도 기대했던 대답도 꿈꾸던 시간도 이루어진 사랑도 뭐랄까 뭘 노래하고 싶은 걸까 사랑하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유바리입니다 저는 경록이 오빠의 친한 친구입니다 베프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오빠를 알고 나서 세상이 더 낭만적이어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경록님 친구의 응원이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경록이라는 친구님의 응원 덕분에 너무 많은 힘을 얻고 음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앨범이자 책인 마담 꾸꾸의 수록곡 중에 하나인 아 부 디레 주 마몽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의 원곡인 샹송을 기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청와대 듣고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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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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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하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마담 꾸꾸의 꾸꾸라는 곡 들려드리고 불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프랑스어로 부를 건데 꾸꾸가 안녕 반가워 까꿍 이런 의미인데 친구끼리 가볍게 하는 왓츠업 같은 인사에요 근데 뭔가 우울해도 다시 해가 뜰 거고 혼자여도 뭔가 음악을 듣고 부르면 기분이 좋아질 거고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꾸꾸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은 다음 무대로 향합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였습니다 후회가 단,'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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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